벤처 나라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픔 실적이 없어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 벤처 기업을 돕기 위해 조달청이 만든 온라인 시장입니다. 기술과 품질에 자신 있는 창업 벤처 기업인 여러분 벤처 나라를 디딤돌 삼아 기업을 키워나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벤처 나라로 오세요 우한계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벤처 나라 신경 걸려온 마침내 신기술을 개발했죠 끝없는 도전 끝에 신제품을 완성했죠 이제야 노생필 우리에게도 행복 시작 눈앞에 성공이 보여 심장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이게 웬일 신기술 신제품이라 사줄 것 없다네요 개발도 겨우 했는데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죠 답답해 잠도 안 와 너무너무 막막해요 개발도 겨우 했는데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죠 포기하지 말아요 벤처 나라로 오세요 오만계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벤처 나라 우수한 기술력 마침내 인정받았죠 끝없는 도전 끝에 드디어 인정받았죠 이제야 고생 끝 우리에게도 행복 시작 눈앞에 성공이 보여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런데 납품하려면 실적이 써야 한대요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사출 겨우 시작해 출발하려는데 창업기업은 어디가서 실적사출 막막해 도와주세요 안타깝지만 여기까지가 결국 끝인가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벤처 나라로 오세요 오만계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 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벤처 나라 조달청 벤처 나라 얼굴이 이어서 아훈아 성대로